사이제 사이제 이러면 돌리나요? 발리오 지지언 위치를 좀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론상 둘 다 가능해서 어! 그렇죠 누가 무조건 슈퍼플레이 해야 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영재 CC 걸기에는 최적화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진리언이 어마어마한 윷넵이거든요 네 자 룰러의 체력은 조금 빠지는 상품이다만 그리고 네 서로 공을 그 다음에 같이 날리고 한번 붙어볼까? 네 1기 터! 나스칼이 현재 치료가 맞습니다만 갓날 버티기 전멸! 박아서! 나스칼! 솔킬! 오른이 상처를 오른은 지금 걸어서 가거든요? 일단 6레벌라프 6레벌라프이네요 6레벌라프 6레벌라프 클리드를 그냥 쳐도 내고요 클리드를 계속 쳐버려 진리언 북믿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서 바텀도 오고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용까지 그냥 먹습니다 라이프 옆에 있습니다만 큰 위협이 안 되는 정조준! 집에 갔다 왔습니다 라이프는 정... 그래도 클리드가 이번에는 살려 못했죠 라이프는 전혀 없는데요 라이프도 죽고 사인이 약간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조합 자체가 그러면 클리드가 한번 텔까지 옵니다 아껴놨던 나스칼이 텔이에요 너네 텔 다 없지 자 일단 한번 정조준도 한번 긁어주고 나스칼이 이거 둘 다 완벽하게 한 번 처지게 벗기지만 그래도 앞쪽으로 긁어만 이번에는 깔끔하게 젠지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는 갚아줘야 돼요 젠지 입장에서 그쵸 합의 순간이동 차이도 있을 거고요 속도 차이가 어? 어? 룰러 전면 없는 거 룰러 사는 선에서 룰러 사는 선에서 와아 진짜 한 마리 짐승 같은 커즈의 플레이 누가 뭐 회피 없었거든요 정글러이자 선수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그쵸 그쵸 본인도 메타에 맞춰서 1라운드로 승리적으로 했다고 해 팀적으로 다음 쪽 또 끊어주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잡아야 돼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와아 자 이거 한 번 한 번 저 나은 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리아는 안그리워만 하고 있죠 네 자 물론 피가 착이랍니다 많이 맞긴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폭탄 배속 타이밍이라서 갑자기 앞으로 확 들어있었죠 그렇죠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죠 그렇죠 나 때가 나다 뒤로 쓰게 만들었고요 다음에 서로 오른박공 자 영웅 철입 짤리언이 짤리언이 터졌어요 짤리언이 터졌어요 짤리언이 터졌어요 우은행이 죽었습니다 젠지는 젠지는 클리드까지 죽었습니다 한타 끝난거에요! 진리얼이 복사했습니다! 이런 교환이 나와요! 예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코르키라! 일단 버스트를 해라! 일단 버스트를 해라! 바루티벅스는 싸움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1? 네! 와아아아아아 텐코어 썸버리고 이거는 지금 아아아아아아 이스리얼도 왔어요 이스리얼도 왔어요 이스리얼도 왔어요 이스리얼도 2대6 정크패턴이 1세트 2세트 연이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비하기 바쁜거 아닙니까? 뒷쪽에 클리드가 보고 있는데 달려들 수 있나요? 에펀트가 이상한데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거죠? 네! 에펀트 전면 없으니까! 에펀트 전면 없으니까! 근데 전면 없으니까! 들어가보려고 한건데 그것도! 자! 올라프가 들어갔다가 자!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테디베이크 쏴대고 있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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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코어! 그리고! 진리얼이 쿵 빠졌어요? 지이언이 지금! 자! 자! 마트에서 라스칸을 넘게 위에서 칸나가 호랑이처럼 날리고! 한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즈가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데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serge! 이즈 자체도 없습니다! 마루야부러 또다시! 탱크 지키면서! 계속 밀어붙여! 질리언 궁이 한 번 던져야되요 질리언 궁이 투하여 질리언 궁 거두니까 아 근데 이게 살리기도 넘어오는데 두명이 살아 더 살려봤자 마찬가지 삐질이 나 죽을 수 있어 일단 나 죽을 수 있어 일단 암라인 봐 암라인 봐 들어가지마 암라인 봐 암라인 봐 암라인 봐 암라인 봐 암라인 무조건 암라인 야 이긴다 이긴다 들어와 들어와 이겨 이겨 코르케 봐줘 질리언 봐도 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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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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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져누 비져누 나이스 야 끝내 끝내 야 그만 그만 어 끝내자 이거 다르반 초시계야 다르반 초시계 내가 앞에 있을 테니까 기다려 퍼져 퍼져 질리언 시계 시계 조심 타워 좀 타워쳐야되 에이브 지워지게 해서 타워쳐야되 어 타워쳐 위에 타워 끝내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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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질리언 노공 질리언 노공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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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해도 이긴다 나이스 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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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끝낼게 야 나 죽어 나이스 죽는줄 알았네 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팀원은 자 어느덧 2대0 상대편 코너에 몰아놨습니다 그렇죠 일으켄보기 니가 박수 야 잡자 잡자 야 잡을 얻는 게 은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